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잠 못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3년 12월 23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블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민노총 진입한 경찰이 보여준 모든 모습에서 저는 무엇을 느낀다면 이 나라의 국법 질서를 바로잡는데 이제 경찰에게만 의존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그런 무장상태와 아무런 실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오후 1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12시 조금 넘었겠군요. 제가 집에서 TV를 보다가 달려 나와서 택시를 타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가니까 벌써 통합진보단 측의 뭔가 냄새가 풍기면서 민주노총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어디 집회 위치는 어디냐 하면 문화방송 옛날 문화방송 그러니까 지금의 경향신문 건너편 길에서 바로 농협으로 가는 그 어기에 바로 빌딩 앞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 경찰 병력이 뒤로 물러가서 공간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언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일괄적으로 예전부터 하던 유신 독재를 덜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관을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뭐 인신공격적 차원입니다. 전부다. 네. YH 사건을 덜멋거렸습니다. 네. 민주당사 공덕동에 있는 민주당사의 마포 민주당사를 갖다가 석격했을 때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났을 때 농성 중인 여공들이 뛰어내리던 그 사례를 들고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저들이 대단한 인권의 대변자에 들어있냐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 민노총 시위장에는 정교조 대표와 정교조 서울 지부장이 우선 참석했고 그다음에 언론 노조 위원장까지 참석해서 언론 노조가 평소에 잘 일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서 참 교사와 기자가 저렇게까지 위신이 실추되어 자기들 실제로 그쪽 세상에서도 위신이 실추될 정도로 그렇게 재할 바를 못하고 정말 사회에 이끌어갈 교사와 교사는 누굽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백년대결을 짊어질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비록 정교조에 가입자 일망전 국가백년대결은 자신의 본분마저 이제 저버린 채 기존 노조의 편을 들은 시대에 나와가지고 아주 그 구차스러운 변명과 그리고 저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한때 몸담았던 그 제도 언론의 대표라는 물론 이제 2년 편향으로 일부 회사는 나왔지만 그 언론 노조 전국 언론연 그 위원장조차도 항상 보면은 운동권 기자회견에 가면은 발음도 말석에서 얻습니다. 제대로 대집도 못 받아요. 아니 기자라는 사람들이 CCTV를 제대로 가리고 정말 사회의 목탁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은 그런 긍지가 있다면은 어떻게 저런데 나와서 저렇게 하나의 그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볼까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사람이 우선에 당당해야 됩니다. 영어를 거치라고. 뭔가 배심이 있는 게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교사와 기자가 그 커다란 운동기관의 부속품이 되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루종일 그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지만은 그 13층 열린 문화로 아니 평소에 그렇게 시범 보이던 경찰 특수수사대 이런 건 어디 갔느냐 이런 여론이 들렸습니다. 도대체 아니 헬리콥터를 놔두고 뭐 하느냐 아 거기 그냥 그렇게 하지 그런 생각도 하는데 벌써 여론들이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정말 비분관계하는 정말 좀 잘했다 이러는 여론도 있지만 삼강수가 또 민노총 지지 세력들이로서 지금 강북 삼성병원 그 언덕바지에 직결해가지고 경찰에는 야유를 보내고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대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그 진압할 수 있는 진압공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경향신문 앞 그 사거리 그 코너에 일종의 자동차 사이에 그 차단 바리케이트 그 사이에 좁은 공간을 갖다가 정의당의 그 집회장으로 그냥 내버려다가 나중에 그것이 결국 야간에 이르도록 시위의 핵심 방송 공간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이상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 제쳐놓고라도 거리 질서 특별히 저기 지난 촛불난동 이후 거리를 장악한 저들의 저 불법을 차단하고 처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엄격한 법질서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물대포를 쏘겠다고 하면서 온갖 법처분을 다 경찰이 통보하더만 진작 한 시간 사이에 한 서너 번 이상 계속 시간에 있을 때마다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해산하라고 그러더니만 어느새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됐습니다. 도리어 물대포를 맞은 쪽은 경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옆의 빌딩의 사측에 있는 금속노장가에서 물을 찬물을 기르다 경찰한테 뿌리던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거듭나야 됩니다. 물론 어디 경찰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에 치료한 소수이지만 그들은 아주 훈련된 지난 한 10년 동안에 완전히 훈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10년이 아니 15년 동안이죠. 물론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좀 조용했지만 저들은 아주 노하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 특별히 그 당국 삼성병원에서 그 건네로 가는 그 횡단보도에 진치고 있던 정정들은 경찰관들은 그 집요하게 법조문을 따지면서 앞에서 자극하는 남녀들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들에 의해서 벅 내려가면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네들이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한 3명 정도를 끌고 나오는데 성공해가지고 아주 그냥 폭행은 하지 않았지만 모욕을 가하고 그러는 것을 그러는 추태를 모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찰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정권을 맡아온 특히 보수 진정의 표를 얻어서 맡아온 한나라반 새누리당 정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회에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때부터 이상하게 경찰 출신들은 씨를 말렸습니다. 입후보할 때부터 이상하게 조금만 조금이라도 약점이 보이면 그대로 그걸 빌미로 출마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찰 국회입니다. 검찰 국회가 들었을 때부터 오히려 거리 질서는 거리 질서가 아니고 거리의 무질서 불법 질서 거리의 주도권은 종국 체력에 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해결하자면 저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말합니다. 이제 경찰 명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찰 명의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경찰에게 발폭근을 주는 것입니다. 경찰관에게 경찰관의 신체에 위협을 가해서 신체에 상해나 또한 그 목숨을 앗아서 공무를 집행할 총무 집행을 방해할 우리가 있을 때는 지장을 받으려고 있을 때는 발포해도 좋다. 발포 명의를 내리고 경찰관들에게 특히 거리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그리고 또한 정부를 처단해야 하는 저런 시장에서 경찰관에게는 실타를 지급하고 권총을 휴대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경찰관에게 이자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금 당부합니다. 시간을 높이지 마라. 그리고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그 연말연시 이 국민들의 편안함을 느끼고 한 해를 정리하려 시에도 국민의 발을 묶고 계속 때를 쓰고 있는 민용화든 국유화든 민용화 반대를 왜 자기들이 나서서 하느냐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기종노조입니다. 잘됐습니다. 이번에 기종노조라고 아주 직장도 구하기 힘든 세상에서 저렇게 자기 주장만 하고 국민의 팔을 묶고 기중한 생명까지 아삭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문에 할머니가 뛰어서 돌아가시고 이런 판국인데 자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경찰력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남의 소중한 자재들이요 가장들인 그 경찰관들 이제 너무 혹사하지 마십시오. 혹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이를 부리려면 무기를 주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 경찰관들은 무기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못해 폭동진한 무기도 없습니다. 어제 제가 목격한 고려병원 그러니까 강북삼성병원 앞에서 목격한 한 시의 가담자는 평시에는 절대로 그 경찰 경찰관들이 다가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빈열에서 여자친구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경찰관을 끌어내고 상황이 붙으니까 지팡이 같이 덜고 있던 그 낚싯대 같은 길다란 막대기가 쭉 펴더만은 그냥 경찰관들을 휘두르고 다시 또 상황이 잠잠해지는 데서 얼른 그것을 다시 지듣고 딱 뒷줄에 가서 다시 서서 다음에 또 찬스를 노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래서 저런 자들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촛불 데모가 이제 촛불 난동이 시작되었구나 느꼈습니다. 촛불 난동의 특징이 뭡니까? 거리에 난동자들과 보도에 서있는 그 구경꾼들이 서로 뒤식히기 시작하면 이것은 거쳐볼 수 없이 무지서한 상태가 되고 만한 것입니다. 어제 정농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행사를 볼 때 저는 강화문 세종문화인들과 뒤뚜에서 벌어지던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 난동 때 벌어지던 그 광란이 시작된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물대포를 쏘는 그 맞는 시대들 그 뒤쪽에서 서서 살펴보다가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사실상 사회부 기자 노릇을 톡톡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오늘은 또 천주교의 종북시력인 정의국인 사대단이 또 시설설시청 관장에서 또 시국민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제 본때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보고 있을 겁니까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 의존할 것입니까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참아야 되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이 이제 국가적인 이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해라. 우리는 스케이팅 탄다. 어제 참 제가 정동길을 시장 북윙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인노총 집회장을 뒤로 하고 서울시청 방경에 나왔더만은 아주 스포 스케이팅 스케이팅을 평화롭게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물론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밤늦은 시간에 거기서 스케이트 창을 만들어가지고 밤늦도록 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평화스럽다. 태평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 각자가 마음이 모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방관하는 것은 또한 편드는 것보다 못지않게 나쁜 뜻입니다. 정의 편을 들 것입니다. 지금 적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대놓고 공개적으로 언제라도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다. 자 선전포고를 한 그 비싼 상황에서 야당 대표라는 자는 어제 아침부터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꼭 그 자신의 최후 진술을 보는 것 같아서 한심스럽게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심상정 정동영 정동영 이란 사람 또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 후보라고 지낸 사람이 경항시 문 앞에 나와서 또 지켜보다가 나중에 경찰이 철수할 때 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법석을 떨었다고 합니다. 저는 참으로 가볼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저는 정동영 문재인을 추천한 대통령 후보를 공천한 그 민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새누리당 이란 정부 우리 박근혜 정부 정권에서도 그들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생하기면서 앞으로의 인기를 마치겠다는 생각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어제 일단 민노총을 쳐들어간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노총에 들어가서 철도는 없다고 그냥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산적 산적 두목의 그 본영에 쳐들어가서 갔다가 새끼 산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그 모자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강도두목 강도나르의 소굴에 들어갔으면 악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민노총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까 황제철을 갖다가 유린하고 한 국가 기밀 기밀 기간시설의 모든 것을 앗아갈 때 그럴 때 그것은 어제 뭐 김도경 씨가 말했듯이 어제 화성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리고 김도경 사람은 왜 그 모양입니까 좀 갑살가지고 김영상 밑에서 일하던 거시지를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란 건 본래 자기 행실에 따라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얼굴이 가습디다 그리고 김현철이도 입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물거리지 말고 좀 자종할 필요가 있다 누구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는 걸 생각해봐 김현철이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 오늘 이야기가 약간 빗나갔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거리에 구경군들 사이에 포진한 저 직업 대목군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다가 그 어린 국민학생이 경찰 폭력 경찰 물러가라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집으로 가는 걸 보니까 저거야말로 정말 선진국 같았으면 양육권을 박탈할 그런 사례입니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을 바로 따져줘야 됩니다 사법부가 그것을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부조차도 이제 붉은 물이 들었습니다 많은 김일성 장학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탕을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그 존립기간인 국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정치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은 공권력은 말로서 공권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권력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 그 힘은 바로 일찍이 동서양을 물는 거라고 공산진영 자유진영을 망거나 권력은 권력은 청구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총을 사용하기 싫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이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김종환의 잘못드는 대한민국을 내어 오늘은 이런 아침에 했습니다 김종환